니들이 봤어? 창피하고 빠짐하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꼬마들이 싫은 복숭아 두 개씩을 나한테 주면서 내 어깨를 막 토닥거리고 가더라니까? 아이고 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니가 괜찮아 난 이데비에 널 사랑해 뭐래? 뭐 이런 꿈이 다 있냐? 복숭아는 태몽 아니에요? 근데 복숭아는 원래 태몽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태몽? 딩동댕 남편의 추측대로 소주한 2세가 이들 부부에게 찾아왔죠 우리 무럭이 얼렁무럭 무럭 자라라 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내가 잘 먹어야 되는 거 알지? 가서 쥐포 좀 노릇노릇하게 구워와봐 또? 이러다 우리 무럭이 쥐포 담는 거 아니야? 빨리 임신 후 심한 입덧으로 음식을 잘 못 먹는 은송씨가 유일하게 많이 먹는 건 바로 요 고소한 쥐포 바싹 구워야 돼? 바싹 알았어 바싹 굽는 걸 좋아하는 은송씨의 식성 탓에 매번 쥐포의 가장자리가 까맣게 탈 정도로 구웠고 은송씨는 이런 쥐포를 임신 기간 내내 수시로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었는데요 너 피곤한데 그만 보고 좀 자라 신기해 그렇게 이쁘냐? 엄마 솔직히 내 딸이라 정이 가는데 객관적으로 이쁘진 않은 거 같아 아이고 애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잖아 넌 애기 때 더 했어 응? 야 외계인같이 막 추검추검 해가지고 이 코는 겨우 구멍만 두 개 딱 돌려 있었어 어머머머 근데 이렇게 이뻐진 거야? 얘는 날 닮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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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진짜 그때 외출했던 기대씨가 들어오고 역시나 가장 반가운 건 천사같은 딸아이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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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해 놀래 아 괜찮아요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맞아 눈 똥같게 뜨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을 본 은송씨의 어머니는 철없는 딸과 사위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 참 아버님한테 애기 이름 받아왔어? 아 맞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더라구요 아름다울 가짜하고 참진자를 써서 가진 어때? 성이 안신데 그게 뭐야? 이름이 안 가진이면 가진 거 없이 거짓처럼 살라는 거야 뭐야? 아 저 그러게 그건 좀 이상하네 또 하나는 뭔데 구리요 안 구리? 에이 에이 왜 특이하게 안드로메다라고 듣자? 오 오 나쁘지 않은데?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? 이보세요 안기대씨 당신 참 이름값 한다 이름이 안기대야 기댈 수가 없는 남자야 아주 아휴 아휴 잘 나왔어 아휴 들어가세요 어 아휴 아휴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는데 그 연기가 다 나한테 오는 거야 아무튼 간접의변 문제야 그래도